내가 흘려보낸 단어들이 그대가 맨밤 괴로움을 투배낸다면 괜찮아질 때까지 다 깨워내도 좋아요 넌처럼 지나게 찬 커튼까지 내가 이태의 집안을 갈 수 있을까요? 오래도록 아름답일지 않게 따라지면 해요 내겐 겉모습뿐만이 아닌 온전히 그대에게 사랑하는걸요 여전한 그대 향이 또다니 주외를 빡칠 때쯤 이제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려 나한테는 정보라고 함께 너무 진부했었던 그대를 마수 없이 적고 다시 적어놓으러 가야지 그대 분명스레 상처를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없어 졸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미소를 그대에게 보낼게요 그대에게 닿는다면 그대라고 부를게요 그대라고 부를게요